짜자잔! 렛츠 현아 타입! 네, 여러분 반가워요. 곽현아예요. 아, 너무나도 뜨거운 여름. 이 여름에 여러분들 뭐가 걱정되세요? 역시 휴가철에 수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몸매 걱정되신다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. 바로 짜자잔! 곽현아의 48시간 다이어트 후에 48시간 동안 이 시리얼 선식을 먹으면요.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. 실제로 저는 이렇게 늘 자주 타먹는답니다. 음! 안에 후레이쿠랑 씹는 과일이 있어서 정말 맛있어요. 입맛 잃지 않고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? 곽현아의 48시간 다이어트 후에 음! 저는 집안이 이렇게 개판으로 하고 살아도 몸매 관리는 꼭 한답니다. 여러분 곽현아 닷컴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. 예쁜 몸매 만드세요. 안녕! 안녕! 다음에 또 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